정중부는 기골이 창대하여 인종대 결령대정으로 발탁된 이래 의종대 교위를 거쳐 상장군까지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결령대정은 임금의 친위부대인데 어느 날 김부식의 아들 돈중이 촛불로 정중부의 수염을 태우자 그를 때려 눕혔다가 김부식으로부터 노여움을 받았으나 임금의 만류로 화를 면하였습니다. 당시 문신과 무신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는데 크고 작은 잔치 때마다 문신들은 음식을 들면서 즐기는데 무신들은 경비만 세우는 등 차별 대우를 계속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로 불만을 품어온 정중부는 무신들도 인간이라며 모의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마침 의종이 보현원으로 행차하여 연애를 베풀고 있을 때 늙은 무신 이송이 젊은 문신 할래에게 뺨을 맞는 모욕적인 장면을 보고 이의방 이고등과 함께 문신들을 죽이고 왕을 패하고 왕의 동생인 호를 명종으로 세우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것을 정중부의 난이라고 합니다. 정권을 잡은 정중부는 의종은 거제도로 태자는 진도로 유배시키고 남은 문신들도 숙청한 뒤 이의방 이고등 무신들의 기급을 올려주고 무단 정치를 펼쳤습니다. 고려는 이때부터 무신 정치가 시작되면서 문화의 암흑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명종 4년 김보당 장순석 등이 무신 정원 타도를 외치며 의종의 보기를 들고 나오자 이들을 반란자로 죽이고 의종도 살해했습니다. 1175년 벼슬에서 물려난 그는 1179년 젊은 무신인 경대승에게 일가족이 몰살되는 참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